자 여기서 두 단위가 보상받은 넥슨 캐시 얼만지 가장 근접하신 분께 키표 드릴게요. 아이 무슨 2천만 원이야. 힌트! 이 양혼을 삼켜주마! 헤이웅! 아 나 왜 이렇게 눈이 부은 거 같죠 여러분들? 아까 오늘 저 화장을 다르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? 아 눈 그리다 망고냐고요? 너무 그려서 문제야 지금. 저 눈 좀 약간 부담스럽죠 너 되게 빵. 너무 부담스럽죠. 누나 구라 안 치고 썬네일 이하린인 줄 알고 눌렀어요. 설마! 들어왔는데 옷 보고 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죠? 메이플? 웬 환불? 뭘 물 또 해줘? 헉! 그거 어디서? 어디서? 메이플 홈페이지 가면 알 수 있어요? 어 여기 뭐냐? 개구리에 놨네? 지금 뭐 놀러오라는 그런 의미인가 이거? 두단아 메이플로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. 이건가? 이건가? 에? 나 왜 보호모드야 몽미. 헐 나 무서워. 미친. 아 그래요? 안 들어가서 그런가 봐.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레드 블랙큐브를 사용한 넥슨 아이디. 대상자는 넥슨 캐시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뭐야. 환불이. 캐시로 주는 거네. 아 그럼 또 캐시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레드큐브 금액이 3.1퍼. 블랙큐브 금액이 6.6퍼. 아 너 현금으로 주는 줄.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정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. 자 여기서. 두단이가 보상받은 넥슨 캐시. 얼만지. 가장. 근접하신 분께 킥뷰 드릴게요. 아이 무슨 2천만 원이야. 힌트. 100 아래. 60 드리겠습니다. 60. 레드큐브 3,094개. 블랙큐브 4,125개. 이만큼 썼네. 아 근데 뭔가 생각보다 별로 안 쓴 것 같기도 하고. 아닌가 이게.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. 100 대. 아니지 6퍼라기보다는. 살짝 6 더하기 3. 나누기 2 해서 4.5퍼라고 쳐봐. 이렇게 하면 되나? 100 하고 나누기 4.5. 하면 1400. 1400만 원 썼다고? 아닌데? 그럴 리가 없는데? 못 썼던 것 같은데? 여기 잡힐 때 안 썼나 봐. 그 다음에 썼나 봐. 규단아. 유르핏인가 본데요? 예? 어 그랬나? 어쩐지 무릎이 아프더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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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. 근데 이런 말 해도 될까? 근데 이거를 캐시로 줘가지고 딱히. 이게, 됐다! 그럼 이거 얼마 썼는지 어디서 볼 수 있어? 시 시 시 시 시 시 시 닉슨 캐시 지금 충전면도 95만원 되었는데 예?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진짜로 아 근데 이게 그건가 봐 블랙큐브 레드큐브 때문에 그런가 봐 봐봐 2019년에 110만원 얘 50만원, 100만원, 150, 500, 420, 300 100, 110, 100 100 300, 500 이렇게 했는데 아 에디가 포함 안 돼서 그걸 쓸 수도 있겠다 아 인정 그럼 대략 맞나보네 이건 또 언제 썼니 예? 아 이건 왠지 피파일 것 같다 저거 피파 때문인가 봐 근데 피파를 현질을 해 놓고 제가 약간 아니 그냥 방치해놨거든요 6위 상윤이는 200 받는다고? 와.. 개맞네 아니 그거 보자 두고 보자 보자 어? 뭐야? 미친 이걸 이제 봤다고? 박삐삐 앞에서 낑낑대는 이제도? 아니 근데 없는데 너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뭐? 어? 맨날 밥삼 피고 먹는 그 밥상 아니야? 어 맞아 맞아 왜 이렇게 힘들게 피해요? 그 내꺼 그니까 잘 안되네 예? 제일리지 아니 평소에는 어? 아무렇지 않게 피던 밥상 그녀가 오고 나니 설렘 때문에 손이 떨려서 실수를 하고 말았다 헉 헉 근데 그림체가 좀 어울려 이쁘다고 하네 못 봐줄 장난 아닌 거 같아 음 응 생물 그러면 뭐 한번 보여줄 거야? 네? 아니 여긴 지금? 지금? 네? 오빠한테요? 아니 아니 오케이 초크 오오오오오오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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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럴 만한 사람이 이러니까 살짝 무립된다 올해 안에 가능하니? 저는 제가 안 하는 건데요 저는 러브샷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제동 오빠도 근데 이제 슬슬 결혼할 때 되긴 했네 잘 어울리네 아니 나는 이제 이거 먹을게 아 어? 어? 아 아 아 아 아 먹이 주는 것처럼 주네? 피티야 오늘 제동이 잘생겼어 아 근데 아 저거 타이밍이 개 웃기네? 아 아 이상형? 저는 듬직하고 자기를 잘하고 웃을 때 예쁘고 어 하 하 하 하 아니 하 아 아 이거 레전드인데? 아 나 제동 오빠 이런 거 처음 봤어 뭐야? 진짜? 봐봐야 돼? 어머 민규 진짜 공개 연예하는 거 아니야? 이게 되면? 뭐야 왜 이렇게 많은 클립이? 아 뭐 재밌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재밌는 거 뭔데? 너의 미모가 재밌잖아 아 미친놈아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되게 좋아하시는데? 수줍은 소녀가 되셨어. 만나자. 어. 어? 어? 만나자가 혹시 그거야? 아니 김민규 소장이 아하하하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보이냐? 민규? 막 스무 살 초반대 같다. 귀엽다. 귀여워졌어. 어머 막 만지고 이거 뭐야 얼굴. 어머어머어머. 어? 어? 한번 이 들이미는 거 뭐야. 우와. 좋을 때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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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